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혈병의 한 종류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판맹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90살 알츠하이머병까지 앓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으로 앓고 있는데 이 질환의 특징이 뼈를 파고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면역장애를 일으키고 또 조혈장애 그리고 신장장애를 일으키는데 2018년 상황에서 5년 상대 생존율이 46%라고 합니다. 생존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암치료를 견디기 힘들고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항암치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증조법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증조법은 겉으로 나타난 병의 정상에 대응하는 처치법입니다. 이를테면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현재 전조환 전 대통령은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라서 전해질을 보충하고 고칼숨 혈증을 교정하는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다른 치료를 할 게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화면을 통해서 보셨었겠지만 광주 고법의 항소심 재판에 나갔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좀 나이도 있고 그리고 좀 해석한 건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나갈 때 보면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잘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전해질이 체세포 내로 영양소를 옮기고 그리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해질이 부족해서 지금 영양상태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시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지난 9일 광주지역업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20분 지나자 바로 호흡곤란정세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자 재판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약 10분간 법정 밖에 나가서 휘석을 취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자신이 거주지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물었는데 동석했던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겨우 따라 부르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2여분도 지나지 않아서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동국대학교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령의 노인이 병이 걸리면 전신쇄약 또 피로정세가 나타나서 입맛을 잃게 된다. 젊은 사람이면 억지로 먹이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다.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전해직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았습니다. 또 특히 젊은 층이 다발성 골수종에 걸리면 골수이식이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지만 90대 노인에게 항암치료는 아주 위험하고 무리한 수가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이 진행되면 백혈구 또는 적혈구 혈소판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과 출혈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뼈가 잘 부러지고 통증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뼈 조직이 파괴돼서 칼슘이 혈액에 떠다니는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단백류가 발생해서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에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백혈병, 백혈병이 다발성 골수종이 지금 전신으로 퍼져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갔다 왔다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에 특별한 정세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혹시 하고 혈액검사를 했는데 혈액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다발성 골수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딱히 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자 이렇게 90의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알츠하임의 병을 앓고인데도 광주 고법까지 내려왔어 그것도 사자명예훼손 지금 90의 백혈병, 암 환자를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불치석 요구를 냈는데 앞으로 거기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광주에 재판을 받으러 4시간, 5시간 건 먼 거리를 가고 거기서 또 많은 야유, 조소, 비판, 항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재판 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많은 소란, 혼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두환을 처벌하라고 이런 상황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후에 과거에 1심 재판 때는 전두환 권력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걸 보상받기 위해서 산 사람을 죽이는 셈이 아닌가 이번에 광주 고법에 갈 수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사실관계 심리를 한 게 아니라 어디 사는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2심이 시작되면 다시 2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누구냐, 주소가 어디냐 이걸 묻는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내려오라고 하고 자기 집 가까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른바 5.18 사태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5.18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어떤 증거 자료도 없습니다. 발포 명령 그러니까 5.18 사건은 불행한 아주 현대사에서 불행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걸 특정인에게 보복을 위한 그래서 한풀이를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도 광주에 내려가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인빌댕기인가 거기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헬기를 사격했다. 헬기에서 사격했다고 자백하거나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헬기 사격을 봤다 봤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0 시절에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11.16 사태가 일어나고 바로 이어지는 권력의 공백기관에 안정을 취하고 북한 김일성의 도발 이런 위험이 상존했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아주 불행한 현대사인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구태타적인 시각으로 정권 찬탈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혼란 소용돌이가 있을 때 안정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세 7년 동안 무려 10.1%의 경제성장률을 결합했고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 프로그램에서 자파진영은 오로지 갈등 국면 잘못한 국면 이것만 부각시켜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이 됩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은 지금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서 이제 오르낼 그야말로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대정요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을 강행할 것인가 이게 바로 또 다른 인권 또 다른 버복을 부르고 인권 말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댓글을 보면 아주 또 보복 저주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이런 식으로 보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 계속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역사의 한 변곡점을 맞아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 각박하고 척박하고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시대에 돌아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 빨리 완키는 되기는 힘들겠지만 큰 무리 없이 치료를 받기를 바라고 현대사의 한 단면을 정리를 잘하고 또 진실은 다 드러나고 또 그동안 의욕이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